안녕하십니까 오락친구TV의 유튜버 이동현입니다 자 알사스의 강의가 이제 저물어 가네요 알사스의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 생산량이 적거나 그러면은 이 보르도나 이런 데 이태리 이런 데처럼 이 떼로아가 아주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뭔가 독특한 와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스위트하거나 이 알코올 도수가 강하거나 여기 알사스도 그런 와인이 있습니다 그 와인 이름이 방당주 따르디브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방당주 따르디브라고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늦게 수확한 포도라는 뜻입니다 방당주가 그래서 이 방당주 따르디브는 이 스위트와인에 사용되는 나벨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죠 1984년대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브리츠 트라미넘나 피노그리로에서 리터당 잔당이 243g 또 알코올 도수는 무려 15.3%죠 상당히 진하게 만들어 놓은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리슬링하고 뮤스카가 있는데 리슬링하고 뮤스카는 리터당 잔당이 220g 220g이고 알코올 도수가 14%입니다 이게 방당주 따르디브고요 그 후에 나온 게 셀렉션 셀렉션 드 그랭노블이라고 있습니다 그랭노블 셀렉션 드 그랭노블은 뭐냐면 귀부포도입니다 귀부화시킨 거죠 화이트화이잖아요 귀부화된 포도 알갱이 그러니까 이게 수확을 하다 보면 이쪽 지역이 귀부가 된 거예요 귀부가 귀하게 부폐가 된 거예요 부폐가 돼가지고 곰팡이가 생기고 이게 날아간 거잖아요 이걸 포달명이만 셀렉션을 해요 그래서 이 방당주보다 과즙 당도가 더 높은 스위트화인을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당주나 셀렉션 드 그랭노블이라는 특이한 와인들을 알사스에서 생산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 이동현이었습니다